오늘 승리기념으로 뭐 드셨나요? 딥 셰프님이 힘쓰신다던데 치킨 시켜 먹었네요? 셰프님 저희 경기 끝나면 퇴근하셔서 없어요 베이가 원딜하려고 왔네 어? 베이가 뱅있네? 아쉬운데로 초와스로 가자 오.. 큰일 날까? 이렇게 가서 마손팔이 돌 때쯤에 슈루룩 이렇게 가서 마손팔이 돌 때쯤에 슈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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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루 슈루룩 멈춰 아기까지 어.. 멈춰 시루룩? 시루룩? 영타 멈춰 냠냠냠 뭐야 이 자식 어구 어구 가라 어구 어구 연대 좋고 야야야 공 없니? 우리 진짜 뇌 빼고 하기 좋은 챔피언이네 그냥 먹어 그냥 입 다물어 뛰어 야 너 죽으면 나도 죽어 입 다물어 다 뛰어 다 뛰어 오 좋은데? 굴루지마 인마 걸어다니 어 야야야 얘들아 갈려 여기 어 야 쿨을 못 맞추면 어떡하냐 누구를 먹을까 너다 너로 정해 야 뭐 아무거나 먹자 뭐 어디 안 보여 아니 어디 있어 아니 나도 좀 먹자 먹어 초가스 큐 쓰면서 슈루룩 하면 더 잘 맞추나요? 모르겠어요 처음 해봤어 창동이가 맨날 슈루룩 이러는데 창동이 때문에 배웠어 월즈 결승 킬리네 카타리나 서포트 VS 킬리네 카타리나 코스프레 둘 다 팀의 폐를 끼치는데 경기의 카타리나 코스프레를 보는 우리는 무슨 잘못이야 아니 안 돼 두 마리 놓쳤어 먼저 일행 언제 찍냐 이거 일행 내일 찍힐 것 같은데 이름 내일 찍힐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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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해 얘들아 거기서. 아니 진짜. 바이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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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